황일봉 5.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 난동을 피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.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5.18 교육관 관장실에서 열린 상벌심사위원회에서 황 회장이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부상자회 회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5.18 부상자회는 정률성 기념사업 논란을 두고 회장과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